저 생 지역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메인 퀘스트를 제가 제대로 안 해서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지가 저 위쪽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민물들 임시 종주가 여깄네? 잠시 하필한테 생고기라니 되게 맛없을 것 같다 저기 위쪽으로 안 오죠 근데 여기는 버려진거죠 주주지도 아니고 그냥 괴물둥지인가? 아무것도 없네 그죠? 요 아래쪽이 뭔가 또 있는데 고향이 산마루 고양이 산마루 고향이 산마루 다른건 없나요? 새끼가? 고양이 산마루 맹게스트는 아닐거 아냐 아 이거구나 요런 비슷한 이름이 몇개 있구나 이전에도 이런거 안적있죠 그죠? 이베도 아마 꼬라지본이 거미같은데 이베도 아마 꼬라지본이 거미같은데 거미가 아니네 쟤는 뭔지 모르겠다 쟤는 뭔지 모르겠다 아 쟤는? 뭐지? 으렛 아 이게 어렵지도 않은데 좀 귀찮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그죠? 점 쏴보는게 불인데 그럼요? 그럼요? 상점 상점 어 얘는 기타 못할 수 있다 상점 생각보다 돈이 많지는 않네 자 지금 고양이 때문에 엉망이니까 잠깐 쉽시다 자 이면 어디로 와볼까요 리우 칸 기지 저기로 가서 이동하죠 다른 이동 표지가 저기 있으니까 봉쥬 자 광장으로 가서 그 자파하고 좀 팝시다 무게가 더 다착하네요 뭐 쟤는 딱 환자만 해 주나보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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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히다. 괴물이네요. 이 괴물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괴물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무슨 뜻이냐? 라멘 inteb1 랩 문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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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네요. 뭐냐, 알겠습니다. 자 제통 넘겼고 저기 맞아 카드가 아니구나 뭐 어쩔 생각이지 자 두 판 다 제가 이겼죠 그림들 봐네 얘는 그리고 돈이 되게 많네요 자파드 사준다 자 이것도 팔아버리죠 내 이름은 상민 리 근데 제 유튜브 채널에 달 마시안 달 마티안 다 네임 오브 더 떡 다 네임 오브 더 떡 유켄 코우미 달 마티안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림들은 안 팔 거고요 얘가 파는 그림은 하나에 얼마지만 20원? 그냥 이거는 사서 모으는 겁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저의 채널에 저의 채널을 볼 수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아! 아무튼 너... 너... 너 내 채널에 좋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응, 응, 응.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그 덕에 더 깊은 사랑을 하다 티에르 아마 그리고 알렉산드야 어쩌면 아 요거네 주변을 살펴보라는데 주변을 살펴보라는데 주변의 몸 아 아 어디에 있는 데요? 트리스의 지도? 이건 아닌데 카드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라네 자 저기로 갔다가 한번 이동해보죠 어? 얘가 의뢰를 주겠네요 아마 그죠? 그는 현지? 전쟁이 있는 곳은 책을 갖다 주다보는 인류가 사리지 지도에 빠진 것인지 오늘의 장면이 어휴 내를 이곳은 수정적으로 이 루이즈넨 자 자 손에 닿지 않는 곳 청소하기 여기 있죠 각오일이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희 저건 추리에도 안걸려 돌덩어리라가지고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이 친구는 들어왔다가 죽었나보다 하나 더 있죠? 자 동그라는 대충 처리했구요 자 동그라는 대충 처리했구요 자 동그라는 대충 처리했구요 왜요? 제가 못할 수 없죠 자 동그라는 대충 처리했구요 제 희스토리의 희스토리 그.. 폴스카.. 폴스카는 러시아에서 16, 15년대에서 모스크바를 죽였었죠? 폴스카의 역사는.. 폴스카의 역사는.. 그.. 폴스카의 역사는.. 폴스카의 역사는.. 폴스카의 역사는.. 네.. 두 분.. 두 분.. 네.. 네.. 폴스카의 역사는.. 오.. 우리는 거의.. 북적 유럽의 역사는.. 우리는 그 역사는.. 잠시만요, 깼죠 저 다리 건너편에 뭔가 있는 것 같애 감옥이군요, 여기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 같애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애요? 우우! 제가 일하는 것 같애 자, 모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서 네, sad, but... 네, sad, yes sad history in Fosca was the time in 18th century, 19th century, 20th century 유럽에... 전에... 유업에 있는... 좋은 희생이 있었는데 유럽에...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일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모로뮤스의 연구실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 해야겠죠 고양이 먹고 해야겠지 데메지 되게 센데요? 저 위쪽에 뭐 있지 않을까? 얘 뭔가 있군요. 음...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큰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지 않아요. 좋아해? 됐 내가 주인은 주인한테 데릴지 말라 그랬지 이 새끼 양보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데듭니다 이분도 Steph 너너너너너너ível 동맥에는 scan 이인아틴을 해야할 fortunately 약하더라고 얘 먼저 아 이런건 별론데 You don't like animation Why do you say? Why do you? Why did you? Why did you? Why did you ask for me? Why did you ask for me? 자 모로 교수의 일기를 합니다 음 음 Do something another thin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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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한 집이나 다른 그사항에 있는 건가요? 형님 한 집이나 다른TV에 있는 건가요? 하나 더 먹읍시다 아마 저걸 쏘는 거겠죠 왜 그러지? 왜? 왜..라고..라고 부를까? 아니..보이프렌드 메이키데드 석궁으로 뭘 맞추라는데? 튀어나온 돌들을.. 아.. 저거구나 근데 석궁으로 맞춘다고 돌이 들어가냐? 3개인가요? 자, 영상을 끊죠 자, 영상을 끊죠 자,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